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밤에 경기를 하다가 몰트를 만났는데요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만나보시죠 구독만 200만이 되는 몰트 구독자 200만과 엔젤의 경기 만나보시죠 워우 몰트 어 뭐야 좋습니다 저거 뭔데기지? 저 친구가 못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저거 뭔데기지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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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자! 뭐 나올지 모르겠다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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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고 자 일단 용광모 잘 치고 있죠? 어.. 중요한거는 그거죠 다 맞았어.. 됐어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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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감정까지? 이러면 상대가 할게 없어요 저게 마지막이거든요 음.. 짠! 굿게임 빠생 음.. 음.. 아 이댁 나쁘지 않다니까요 진짜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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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